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슈마크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24일 날 24시간 출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얌찬배달을 하는데 이 신발 갖고 신발 신고 가서 열심히 열심히 나누고 오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받은 이 행복과 기쁨을 곱절로 곱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마뉴엘집을 모코코 신발 나눔 캠페인 후원기관으로 선정해 주시고 기억에 남는 최고의 성탄 선물까지 전달해 주신 노스트워크 모공과 여러분들과 스마일 게이트 RPG 그리고 슈마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모코코 신발 나눔 캠페인 후원기관으로 선정된 다니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경주입니다. 로스트워크 모공과 여러분들과 스마일 게이트 RPG 그리고 슈마크 임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신발은 저희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희망의 발걸음이 되었으며 포근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행복을 주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소중한 선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게! 구독해 주신 소중한 선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상입니다. 감사합니다.